여행할 때 여기 어때 그 노래를 지금 부르신 겁니까? 이들의 1년 광고비가 6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 많은 광고비 지출이 회사에 어떤 이점을 주나요? 광고비를 크게 쓰는 건 단기적으로는 비용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하며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브랜드 가치를 증대시키고 회사를 시장에서 더 강력한 플레이어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야놀자는 어떤가요? 이들도 비슷하게 광고비 지출하고 있는 걸까요? 야놀자도 상당한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그들의 광고비 지출 규모는 약 400억 원 정도로 여기 어때 보다는 다소 적습니다 이 차이는 여기 어때가 마케팅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보에 더 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야놀자는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시장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10백억하고 4백억 이런 광고비 지출 차이가 양사 전반적인 성장 전략에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참고로 이 수치는 여기 어때가 23년 재무제표가 촬영이 현재 공시되지 않아서 22년 수치로 말씀드린 건데요 아 22년이요? 두 회사의 전략은 분명히 다릅니다 야놀자는 해외 숙박 시장과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을 통해 광범위한 사업 영역을 탐색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장기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 여기 어때는 국내 숙박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야놀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야놀자는 숙박 업계를 위한 PMS와 RMS 개발에 주력하며 숙박 시설 관리와 객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어요 PMS와 RMS요? 이게 좀 생소한 단어거든요 PMS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숙박 업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숙소의 예약, 체크인 체크아웃, 객실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숙박 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솔루션입니다 한편 RMS는 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는 객실의 상태와 가용성을 관리하여 최적의 객실 할당과 가격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야놀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숙박 업계의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어요 이를 통해 야놀자는 숙박 시설 관리와 운영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며 숙박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은 숙박 시설의 관리와 객실 운영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야놀자가 숙박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숙박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야놀자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입질을 넓히는 데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어때는 어떤가요? 반면 여기어때는 국내 숙박 예약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다양한 할인과 프로모션을 제공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와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특히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광고와 여행 관련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확연히 두 회사 스탠스가 좀 다르군요 또 야놀자가 최근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받았는데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말씀하신 야놀자의 사업 다각화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야놀자가 받은 그 대규모 투자는 사업 다각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큰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PMS와 RMS 같은 숙박 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집중하는 야놀자의 개발 조직으로서의 노력이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높은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투자는 야놀자의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겠다는 의지와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2조원이라는 엄청난 투자 돈을 어디 썼는지 궁금한데요 야놀자는 소프트뱅크로부터의 투자금을 활용해 여러 전략적 M&A를 진행하며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세계 2위의 PMS 회사인 이지테크노시스를 인수했고요 이 인수는 야놀자가 숙박업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글로벌 수준에서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같은 해에 억셔리 호텔 및 레저 예약 플랫폼인 데일리 호텔도 인수하여 국내 숙박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확대했습니다 이어서 21년에는 여행 및 레저 분야에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파크의 지분도 70%를 인수했고 이는 야놀자의 여행 상품 다양성과 서비스 범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인터파크까지? 진짜 많은 곳하고 M&A 한 것 같은데 또 뭐 다른 데가 있나요? 네 더 있는데요 또 북미 시장에서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숙박 시설 관리 솔루션 업체인 인소프트를 인수하였고 글로벌 B2B 여행 솔루션 제공업체의 고글로벌 트래블도 인수를 하여 글로벌 숙박 및 여행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련의 M&A 활동은 야놀자가 기술 리더로서뿐 아니라 글로벌 숙박 및 여행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글로벌 트래블? 이 회사는 처음 들어보는데 뭐하는 회사인가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 회사를 인수한 게 야놀자 입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인데요 고글로벌 트래블은 B2B 여행 솔루션 기업입니다 호텔, 리조트, 항공권, 벤트카 등 100만 개 이상의 글로벌 행 상품을 중개하는 회사이고 1만 개 이상의 여행 플랫폼, 여행사들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로 꽤나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어때는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나요? 여기어때는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CM송과 여행 관련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는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워낙 유명한 그 노래 맞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여기어때의 브랜드 인지도를 상당히 높이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어때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할인과 프로모션을 제공하여 국내 여행 및 숙박 시장에서의 주요한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경쟁이 치열한 국내 숙박 시장에서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야놀자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다양한 M&A 여기어때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언급해 주셨는데요 야놀자는 M&A를 통해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여기어때는 국내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사용자 기반과 브랜드 인지도를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적 차이가 실제 재무 성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먼저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매출 성장 추세가 궁금한데요 야놀자는 2020년 약 2,888억 원의 매출에서 2023년 3분기에는 5,608억 원으로 매출이 성장했어요 즉 거의 3년간 2배 가까이 성장한 거죠 여기어때도 매출 성장이 인상적이었는데요 20년에 1,287억 원이었던 매출이 22년에는 3,059억 원으로 2년 새에 2.5배나 증가했습니다 매출 성장이 정말 눈에 띄는데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늘었을 것 같거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야놀자는 20년에 10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21년에는 577억 원의 큰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2년부터는 그 규모가 61억 원으로 감소하고 23년 3분기에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특히 22년에는 데일리 앱의 영업권 손상으로 약 1,405억 원의 큰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죠 반면 여기어때는 영업이익이 20년에 115억 원에서 22년에는 301억 원으로 증가하여 수익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야놀자에서 그렇게 큰 손실이 발생한 건 충격적인데요 그럼 이러한 손실이 전체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손상차손의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손상차손은 회사의 자산가치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 인식되는 회계적 손실로 특히 장기 자산에 대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그 자산의 장보가액보다 낮을 때 발생하며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연금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활동과 직접적인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상 순이익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상차손은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와 운영성과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회사가 전략적인 이유로 큰 투자를 결정하는데 이에 따라 가끔은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나요? 손상차손은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재무상태를 더 투명하게 만들어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손실을 투명하게 공시한다 이런 의미죠 둘째로, 미래의 재무성과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해두어 미래에 인식될 비용을 미리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셋째는 경영진에게 사업 전략을 재평가할 기회를 주어 회사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세금 공제를 통한 단기적인 세금 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손상차손을 통해 회사는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상차손 외에도 야놀자의 재무제표에서 눈여겨봐야 될 또 다른 지표 항목이 있을까요? 야놀자의 재무제표를 자세히 보면 투자와 연구 개발에 대한 비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서비스 다각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는 단기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성장 동력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전략적 투자는 야놀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광고비 지출은 어떤가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투자라면 광고비 지출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어, 그래요? 여기어때는 매출 대비 광고비 비중이 22%는 약 20.2%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는 매출에서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의미하죠 반면 야놀자는 23년 3분기에 광고비 비율이 7%로 여기어때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습니다 여기어때 영업이익 대비가 아니라 매출의 20%면 금액이 상당하겠는데요? 실제로 여기어때는 그들의 광고비를 다양한 채널에 전략적으로 분산 투자하며 특히 온라인 및 모바일 마케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이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반면 야놀자는 광고비를 기술 혁신과 서비스 다각할 일을 알리는 데 더 집중했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이익에서도 차이가? 순이익 측면에서도 여기어때는 긍정적인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년부터 22년 사이에 순이익이 101억 원에서 311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이는 영업이익의 상승뿐 아니라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의 개선을 나타냅니다 반면 야놀자는 영업권 손상으로 큰 손실을 기록했죠 이는 단기적으로는 야놀자의 순이익에 큰 타격을 주었으나 이러한 손실은 글로벌 확장 전략과 기술 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성장과 가치 증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재무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야놀자가 전략적인 사업 확장을 계속 추진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성과를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는 거군요 야놀자는 일시적인 손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과 기술 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가치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전략은 시장의 다양화와 새로운 수익 흐름을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인데요 반대로 여기어때는 글로벌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에서 먼저 강한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어때의 접근 방식은 특히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과 고객 비환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내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전략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야놀자가 글로벌 전략을 강화하면서도 재무상황 손실에 대해서는 숙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럼 글로벌 시장 확장에 투자하는 야놀자 그 성과는 어떤가요? 야놀자는 최근 소프트뱅크로부터의 투자를 비롯해 해외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외 숙박 기업 인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성과는 해외 시장에서의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야놀자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야심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다양한 도전과 경쟁을 고려할 때 이 전략의 장기적인 성공은 지속적인 혁신과 전략적 조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글로벌 전략은 알겠는데 국내 시장에서의 전략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국내 시장에서 야놀자는 숙박 예약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스톱 여행 플랫폼으로 자림 확인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숙박 업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시스템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죠 야놀자 클라우드 서비스요? 그게 클라우드 서버 같은 건가요? 야놀자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숙박 업체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객실 관리, 예약 관리, 매출 관리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는 운영의 복잡성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며 최종적으로는 사용자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그렇군요 야놀자가 기술 자체를 앞세워서 숙박 업체에 혁신하고 있는 게 흥미롭네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어때의 전략은 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여기어때는 사용자 중심의 접근을 선택했어요 사용자의 리뷰와 평점을 활용해 맞춤형 숙소 추천을 제공하죠 더불어 다양한 지역과 테마에 맞는 특가 상품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과 할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방식은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동시에 충성 고객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전략이 재무적으로도 성과가 있나요? 네 분명히 성과가 있습니다 여기어때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향상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노력과 더불어 국내 시장에서의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확립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장기적인 공객관계 구축에 기여하며 이는 여기어때가 국내 숙박 예약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인 두 회사 간의 매출 구성이나 비용 항목에서 특이한 점이나 차이점이 좀 궁금한데요 야놀자는 숙박업계를 넘어 글로벌 종합여행 솔루션 제공업체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22년 기준 수수료 수익이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하고 광고료 수익과 객실 판매 수익 역시 중요한 매출 구성 요소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외의 항목 매출 비중도 20%를 넘겼습니다 이는 야놀자가 단순한 예약 플랫폼을 넘어 다양한 여행 관련 서비스와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진짜 다양하게 이렇게 시도를 하는군요 야놀자의 이러한 전략적 다각화는 종합여행 솔루션 개발에 대한 야심을 반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항목에서의 차이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야놀자의 주요 비용 항목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기술 개발 비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놀자가 글로벌 확장과 종합여행 솔루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특히 22년 인건비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그들의 글로벌 사업 확장과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반영하고 있죠 또한 마케팅 및 광고비도 중요한 비용 항목으로 새로 진출한 신사업 분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여기어때는 광고비와 마케팅 비용이 가장 중요한 비용입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22년의 광고비는 약 600억 원으로 매출의 20.2%를 차지합니다 이는 야놀자의 409억 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어때 광고가 그렇게 많이 보였군요 이러한 투자가 재무 성과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예, 야놀자는 인건비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과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투자가 회사의 성장 기반을 더욱 경고해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기어때는 광고비와 마케팅, 파트너십 확대에 초점을 맞춰 단기적인 매출 증대와 시장 점유율 확보에 성공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회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 같은 게 있을까요? 야놀자의 글로벌 확장과 기술 리더십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여행 및 숙박 시장의 회복과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놀자는 이미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 플랫폼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겠죠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고 다양한 시장 규제와 무다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야놀자에게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어때 같은 경우는요? 여기어때는 국내 시장에서의 깊은 이해와 강한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과 파트너십 확대는 국내 사용자들의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포화 상태와 경쟁의 심화는 여기어때에게 지속적인 혁신과 차별화 전략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두 회사의 영업 전략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야놀자의 경우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AY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여행 서비스 개발 그리고 해외 시장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넓히는 것이 주요 전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M&A를 통해 서비스 포트폴리얼을 확장하며 여행 및 숙박 업계 전반적인 서비스 퀄리티를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지속될 것입니다 반면 여기어때는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전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요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개선과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연계된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국내 여행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 모두 각자 전략에 따라서 큰 기회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극복해야 될 과제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자신들만의 강점을 살린 전략을 통해 시장에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여행 및 숙박 시장 속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어가고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좋은 정보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여행 숙박 플랫폼인 줄 알았는데 재무제표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확실히 차이점이 있네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